시청자님 엘리시움 스튜디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3, 2, 1, 집중, 집중, 시작! 다른 곳은 3군데예요. 30초 지났어요.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정답 확인. 다음 문제. 5, 4, 3, 2, 1, 정답 확인. 5, 4, 3, 1, 정답 확인. 30초 지났어요. 5, 4, 3, 2, 1, 정답 확인. 다음 문제. 5, 4, 3, 2, 1, 정답 확인. 5, 4, 3, 2, 1, 정답 확인. 5, 4, 3, 2, 정답 확인. 5, 4, 3, 2, 1, 정답 확인. 5, 4, 3, 2, 1, 정답 확인. 5, 4, 3, 정답 확인. 5, 4, 3, 정답 확인.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정답 확인 다음 문제 30초 지났어요 30초 지났어요 10초 남았어요 5 4 3 2 2 정답 확인 다음 문제 30초 지났어요 30초 지났어요 30초 지났어요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정답 확인 마지막 문제 30초 지냈어요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정답 확인 문제에 집중하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이던 오답이던 매일 집중하는 두늘 훈련을 해보세요 집중력 주의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